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이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애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해.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의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흙감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랩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 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비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묻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도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피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므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추려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한 목사님으로부터 캡쳐된 사진 한 장 받았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유기성 담임 목사님의 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을 때 그 나무가 완전히 그 땅에 뿌리 내려서 잘 자라게 되는 것은 쉽게 그리고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 가운데 나무도 몸살을 앓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살을 잘 이겨낼 때 잘 이겨내서 뿌리를 깊이 박고 털을 잘 세울 때 나무는 다시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인 몸살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지친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몸살을 앓는 것과 같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뿌리 내릴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이제 가난한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기 위해 그 시간을 앞두고 있는 출애국 미세대들에게 영적인 몸살을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내라 하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가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붙잡고 기도할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과 모든 선택의 주인이라는 것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국 미세대들에게 지난 날의 사건을 떠올리며 너희가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일은 바을 부월 사건입니다. 출애국 미세대들이 광야에서 38년의 시간을 지낸 후에 시띠미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월산에 몇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 그 산에서는 바할신을 섬기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 올라가서 모합 여인들과 함께 바할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국 1세대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웠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출애국 2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근본적인 범죄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바할을 섬기는 일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기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때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출애국 2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바할 부월 사건을 보면 바할을 섬겼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력과 탐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을 겪게 됩니다. 이 바할 부월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의 삶의 기준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어긴 줄 모르고 불순종에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의 삶입니다. 모세가 출애국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앞으로 그들에게 수많은 유혹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넘어지는 너희 앞으로 축복의 땅 가난한 땅을 차지한 후에 펼쳐질 그 상황에 너희는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가감할 때 인생의 기준이 내가 될 때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또 나의 정력대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모세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가장 은혜로운 장소입니다. 왜 주차장이 가장 은혜로운 장소인 줄 아십니까?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그 주차장에서 어떤 특별한 지폐가 드려지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주차장에서 나갈 때 그렇게 주차장에서 클락션을 울리고 서로 고함을 지르면서 싸운다고 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렸는데 주차장에서 다 그 은혜를 버려두고 가기 때문에 주차장이 가장 은혜로운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죠. 주차장에 은혜를 버려두고 가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듣고 배우고 내가 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준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빨리 가야 되고 내가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고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된다.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기보다는 혈기를 부리고 또 정제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기준, 말의 기준, 행동의 기준이 나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기준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생각과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아직도 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처방을 받으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가감하며 내가 내 삶의 기준, 또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살아라. 오늘 이 새벽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삶과 또 나의 모든 선택에 기준되게 하소서, 주인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날량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국부터 광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출애국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순종으로 붙듭니다.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너희는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신해산에서는 그들에게 친히 보이시고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보다 강한 나라들을 무찔러주셨고 지금까지 그 광야의 길을 친히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도 마음에 품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의 광야에서 인도해주신 그 모든 은혜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내 삶이 안정이 되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느냐 주님의 사랑을 모르느냐 그것은 순종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명절이 되면 시골에 가는 것이 그토록 즐거웠습니다. 산골짜기 시골에 가면 산도 있고 앞에 가면 냇가도 있고 많은 열매들 과일들도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 아침이면 그때만큼은 제가 눈을 뜨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주했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저는 항상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인도에 맞춰서 모든 남자들은 저를 몇 번이나 해야 됐는데 그때마다 저는 맨 뒤에 서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제가 기도했던 것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남들이 다 할 때 노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께서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려 하는 것은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꼭 할아버지께서 한 마디씩 하세요. 석진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용돈을 안 줄 것이다. 그런데 안 준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도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어린 제가 어린 시절 왜 명절 제사 때마다 그렇게 힘들면서도 절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쭈뼛쭈뼛 서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그냥 절을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바라보시는 어머니가 제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늘 멀리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왜 바라보고 계셨느냐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린 제가 어른들이 다 절을 하는데 그 자리에 서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러한 마음에 쳐다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용기가 되었고 또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날 향한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은 큰 능력이 됩니다. 하물며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 가난한 땅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이방의 민족들이 우리를 보면서 지혜와 지식을 높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토인들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께서 날 언제나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영적인 몸살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성령께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달라고 또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신명기 4장을 통해서 과거 모세가 출애국 2세대에게 전했던 말씀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 구할 것은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만이 나의 삶과 모든 선택의 주인이요 기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아버지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과 주님만이 나의 모든 선택의 주인이요 기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내 삶에 온전히 주인 되시기를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의 나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다의 주인이시여 나의 기준 대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국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순종의 능력을 얻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날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니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도 어떤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버지 어려움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ash 아버지 하나님의 resources 아버지 하나님